내일의 시간을 사라. 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제목으로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잘하는 거 같이 한번 보고요. 그냥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거죠? 시장 상황을 먼저 봐야 되겠죠? 시장이 지금 G2 전쟁을 전면전으로 미국이 2천억 불 중수입의 관세를 또 추가로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지수가 좀 또 떨어졌죠. 올라가는 척하다가 며칠 또 한번 트럼프 역시 협상 전략이니까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 사놓고 그냥 주무셔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트럼프가 원래 하는 성격이 그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찔러보고, 말 안 들어? 또 이렇게 한번 찔러보고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들어주려나? 안 들어 그래도 한번 더 찔러볼까? 이게 뭐 트럼프 하는 짓이죠, 뭐. 그죠? 우리는 트럼프 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아, 또 한번 찔러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편하게. 원래 협상에 돼가니까 그럴 래니 하고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뭐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뿔란 소상공인 듣지 않으니 투쟁할 수 밖에. 최저임금 불복종. 뭐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건가요? 내려야 되는 건가요? 그죠?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거기는. 계원 여인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이번에 유럽 제조사에 위코에다가 LTE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 그랬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책 자체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왔던 성장정책을 버려버리고 소득분배정책으로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들었고요. 좌파에 대한 사고방식이 너무 강해서 조금은 좀 바꿔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교수만 하다가 나와서 정책을 진행하면 현실을 모르죠. 실제와, 그죠? 실제 현실과 이론과는 다른 건데 그거를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가 생긴 현대차가 지금 현대중공업 굉장히 지금 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주식을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사야 되죠, 당연히. 안 사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안 사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 이제 또 하는 것이 13억 인도 시장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도 총리하고 사인을 했죠. 어떠면 여러분 수혜주가 뭘까요? 그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13억 인구에서 판매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뭘 사야 되죠? 저는 삼성전자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를 사야 여러분이 돈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은 안 듣고 삼성전자만 살라고 그래요. 삼성전자 그렇게 큰 수익 못 줘요, 지금요. 왜? 워낙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는 6억 4천만 주인가요? 주식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뭘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한국전력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큰 수익 주든가요? 국민주가 돼버리면 큰 수익 주기 어려워요. 그렇죠? 따라서 그렇다고 세력이 끌어올리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갖고 가는 건 괜찮지만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그렇다면 저는 반대해야 합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하이닉스 사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형주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한테 수익을 더 키워준다는 거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자, 13억에 대한 수혜주가 과연 뭘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죠? 요즘에 시장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조금씩 반등하고 특히 전기차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이 강하게 가죠? 진말이에요? 네, 우리가 들고 가는 종목이 역시 아직도 매도사인 없이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또 신고가 냈네요. 참 무섭습니다. 자, 삼화 콘덴서를 들고 있는 사람 한번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삼화 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4번. 아무도 없어요? 와, 진짜 이게 뭐야? 아니, 이건 벌써 60몇 명이 왔는데 삼화 콘덴서 삼화 전기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못 들고 가는 거잖아요. 구름타고님은 삼화 콘덴서 수익률 얼마세요? 한번 써보세요. 괜찮으시니까 75% 자, 야, 이게 자, 여러분이 수익을 내고 안 내고 둘째 치고 간에 좋은 종목이 갈 때 이걸 꾸준히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템플턴 방에는 없을까요? 템플턴 방에만 아마 있을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전문가들은 다 잘라버렸고 그렇죠? 여러분도 이경났다고 다 잘랐고 템플턴 식구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다. 갈 때까지 한다. 무섭죠? 제가 6,200원에 추천해서 지금 3년째 지금 아직 3년이 10월달 되면 3년입니다. 제가 그렇죠? 아니야. 8월 17일이 3년이군요. 8월 17일이 되면 3년인데 10월달에 10월 13, 14에 6,200원대 사줘가지고 지금까지 매도 없이 강력하게 들고 갔습니다. 에이, 전문가님 뻥하냐? 1,500%가 넘었는데 아직도 매도 사인이 없습니다. 못 들고 가죠. 당연히요. 그러면 전문가님이 진짜 그걸 갖고 있으니까요? 갖고 있죠.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이 지금 로봇스타도 어제 급등 나갔죠. 오늘도 나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또 사줬는데 왜? 로봇스탄은 공장 자동화 아까 우리 저기 바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임금 울려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게 해서 사업을 아니 뭐 만원으로 7천원짜리가 만원으로 넘어가면 야, 알바도 이제는 200만원이 넘어버리면 알바하지 뭐 직장 다니면 필요 있어 쉬다가 가서 알바하고 그죠? 그럼 알바 다 잘리는 거지 뭐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업할 사람은 누가 있어? 나 사장 안 해. 차라리 알바하지 편하게 쉬다가 가서 200만원 받고 또 슬슬 쉬고 참 심각하죠 지금 기업한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나가 자빠지면 결국 뭐요? 돈 많은 사람 돈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는데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열받아서 지금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죠?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 걸 더 뺏으면 돈 많은 사람 걸 더 뺏으면 그 사람이 돈이 더 나올까요? 부자를 돈을 많이 벌게 해야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근로자인데 템플턴이 지금 근로자입니다. 그럼 근로자가 나가서 사장할 수 있어요? 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할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도 여러분이 단타치다가 고수가 되면 사장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업을 벌려서 내가 고수가 되면 이제 근로자뿐이 안 되다가 내가 드디어 고수가 되면 여러분이 사장하고 똑같잖아요. 왜? 사업을 벌리니까 그런 근로자가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업가로 갔을 때가 이제 사장이지. 그죠? 그런데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 있는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연금하다가 가서 현실과 그죠? 일어나고는 당연히 갭이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지금 뭔가 큰 실수하는 것 같아요.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전부 다. 제가 아시는 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세 명을 보조를 두고 매장에서 물건을 팔다가 세 명을 다 잘라버리고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잘라버리고 올라가니까 한 명만 두고 자기가 뛰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알바비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 원 얼마 올린다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뭐가 착각으로 지금 정책이 엄청 잘못 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근로자를 더 부자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서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많이 알바를 띌 수 있게끔 해서 적당한 투잡, 쓰리잡이 돼야 돈이 더 많이 벌리고서 생활이 편해지는 건데 그걸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좀 안타깝죠. 이렇게 들고 가는 우리 유리원이에요. 최근에 오늘 날아온 건데요. 오늘 사마콘덴사 보면 하이닉스가 아직도 안 팔았죠. 지금 100%에 600만 원 벌고 있네요. 사마콘덴사는 지금 얼마예요? 316만 원 투자해서 2,075만 원을 벌고 있어요. 안 팔았잖아요. 656%예요. 제가 지금 1500%가 넘었는데 1550%가 넘었죠. 그런데도 지금 이분은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면서 650%인데 안 팔고 아직도 들고 가고 있잖아요. 사마콘덴사는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은요. 지금도 들고 있을 거예요. 제 방에서 졸업하고 지금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이게 얼마예요? 8,500원에 사갖고 70% 사가지고 지금 돈이 60만 원 투자한 게 지금 885%가 뭐예요? 아직도 안 팔았어요. 이분이 1000% 넘었죠. 지금 얼마 나왔어요? 얼마요? 8만 5천 원이 아니죠. 10만 원이 넘었으니까 2만 원 더 1000%가 넘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지금까지 매도사인해서 1500%를 들고 가고 있죠. 말도 안 돼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동업자면 가능해요. 트레이더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죠? 한번 봐봐요. 이거 몇 프로 났나? 8,500원이면 지금 몇 프로 났나요? 사막건덴소가 야 무섭다 정말 이것도 이제 이분이 두려워서 뜬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추천을 나갔죠. 이때 들어와 있었을 때니까 여기서 6,200원에 사서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30주를 잘랐다가 분할 그죠? 비중을 줄였다가 올라갈 때 더 산 거예요. 그렇게 70주가 됐대요. 그래서 추가 사야 되는데 수익률이 너무 아까워서 안 가더라는 거죠. 한 사람은 뭐예요? 계속 추가 매수 이 사람은 계속 추가 매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하여튼 316만 뿐이 안 돼요. 그런 게 2천만 원을 벌고 있어요. 아직도 안 팔고 있잖아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8,500원이면 지금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네? 8,500원? 여기에 8,500원 정도 되나요? 종가가 8,100원 오 진짜 저런 사람도 있네 그죠? 저런 사람도 있죠? 여기 어디 근처 될 것 같은데요. 대충만 한번 해볼게요. 수익률이 지금 이분이 지금 수술 받고 쉬고 있는데요. 8,500원이면 대충 여기 어디쯤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수익이 1,059% 났네요. 말도 안 돼. 저게 가능한 일인가? 그죠? 여기 뭐든 656% 저 10만 4,500원이잖아요. 그죠? 뭐 저거 거짓말을 하면 이건 가짜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무슨 어디서 몰래 해가지고 사진 찍어다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죠?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10만원으로 내일의 시간을 사라. 여러분 내일의 시간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이렇게 편하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됐나요? 긴 안목으로 투자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을 길게 보면서 제가 그렇게 들고 가라고 그랬죠. 주식시장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돈을 투자한다고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316만원이 2천만원 벌고 있으면 누가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고 바보 짓을 해요. 그게 왕바보지. 템플턴이 늘 한 얘기가 뭐였었죠? 은행에 적금을 깨다가 어떻게 하라? 그 은행 주식을 사라. 그럼 은행 이자의 수십 배를 준다. 그런데도 오늘도 적금 보면서 앉아서 돈 벌 거야. 돈 벌 거야. 이러고 앉아 있죠. 어떻게 316만원이 2천만원이 넘게 벌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왔냐 이거죠. 지금 2년 이상을 들고 왔는데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와서 2년 반 정도를 들고 왔는데 많이 투자했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오늘도 짜릿하게 상한가 먹어야지 그걸 언제 하고 있습니까? 상한가 해가지고 엄청 벌었나요? 주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최대한 크게 하고 시장의 큰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은 좋은 주식 샀는데 시장이 무역전쟁을 하거나 말거나 무슨 일 있어? 리먼 사태에도 들고 가도 아무 일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리먼 사태 아우성 나고 환란이 와고 난리 쳐도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나? 템플턴 방에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진짜 있잖아요. 삼성전기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금 5만 5천원인데 삼성전기가 얼마나 났나요? 모르겠네요. 5만 6천 4백원 올라왔죠. 아니 시장이 폭락하는데 왜 자꾸만 올라가는 거야? 돈을 왜 벌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식은 그런 주식이 없습니다. 미국 같으면 몰라도 대한민국은 주식을 장기 들어가면 다 망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유일하게 템플턴만 우기죠. 수많은 전문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기는 사람이 템플턴이죠. 저 사람은 무조건 장기로 들고 가라 바다 마을님 어서 오세요. 장기로 가라고 그냥 죽어도 우기죠. 미친 사람 모양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돈 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로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길을 뻔히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조급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으면 며칠간의 시장 상황이 마음을 흔들리고 시장 변동이 클 때는 정신을 몰칠할 때 이지혈에 끌려다니다가 다 팔아버리고 전문가님 주식 다 팔아버리고 그냥 새로 사면 안 될까요? 오늘 고민을 무지하게 하다가 제가 패닉에 대해서 이기는 길을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 강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유 이거 또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총수익률이 마이너스 6%가 넘어갔어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래요. 이거 며칠 3일 올라오더니 아 이제 다 복구했어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렇죠? 주가는 그래서 경제의 흐름과 돈의 큰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돈을 벌고 꾸준히 평생을 투자하면서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오늘도 급하게 상앗가 먹다가 아 오늘 상 나왔습니다. 상 나와서 몇 프로 먹었습니다. 백날 해봐요. 돈 벌었나. 나 트레이더에서 돈 벌었다 그런 순간 한번 눌러보세요. 난 트레이더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더 하면서 단타 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사람 한번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트레이더에서 돈을 아 나는 트레이더에서 돈을 까먹었다 그런 사람 한번 6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내가 트레이더 단타 쳐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5번 나는 단타 치다가 돈을 까먹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6번 한번 해보시죠. 눌러봐주세요. 80명이 넘게 왔는데 누르는 사람이 3분뿐이 없어. 어떻게 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눌러보세요. 편하게. 그런데도 가고 싶죠. 빨리 벌고 싶으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빨리 보고 싶으니까 가서 돈 좀 벌어보고 싶잖아요. 제가 아는 동생은 트레이더다가 얼마 까먹었어? 하여튼 뭐 4번을 깡통냈어. 4번을. 마음이 조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의 시각만으로 본다면 모든 주식은 급등 패턴하고 있을 때가 많죠. 기업 가치가 전제지 않은 주가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 일시적인 현상을 따라갔다가 넘어지면 가만히 있어봐. 어느 상황가 나니까 이거 먹어야 돼. 쫓아가서 샀더니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하안 깎혀버렸어. 나는 어떻게 해요. 손절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 손절 왜 템플턴도 다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아이 가만히 있어봐. 지금 빨리 올라가는데 빨리 가서 사이죠. 아이 감싸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냥 우루우루 무너져버렸어. 아유 깡통이야. 아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했네. 참 그러면 깡통 보유한 주식이 좋은 기업이라면 여러분은 주가는 급락 이후에 제 가치를 찾기에 급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수익을 누려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인내에서 들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데 못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버는 거죠. 따라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분한테 쓰디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림의 지혜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워런 버핏조차도 투자에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인내심입니다. 여러분은 참을 수 있나요? 장기 투자 성공요거로는 대단한 배짱과 용기가 필요하고 끈기있게 인내를 갖고 보유함으로써 조만간 다가올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실제로 계좌를 보니까 어우 봐요. 천 프로가 넘었죠. 삼양식품 무슨 일 있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더전 비전 지금 얼마요? 5만 3천 원인가요? 얼마 샀어요? 더전 비전이 지금 오늘도 보니까 또 올라서 6만 2천 9백 원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240주를 들고 있는데 지금 6만 4천 9백 원으로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안 팔고 있잖아요. 이렇게 후성이요? 후성이 얼마 샀어요? 6천 2백 원 샀는데 1,400주를 산 게 지금 후성이가 어떻게 됐어요? 만 원인가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나요? 후성이 1만 1,200원 오늘도 전고점 또 돌파네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올라간 종목만 들고 있어? 떨어지는 종목은 없고 아니 후성이 올라가 뭐해 송원산업도 올라가 삼성전기도 올라가 뭐해 이거 더전 비전 신고까네 사막 콘덴사 신고까네 미쳤구만 이거 그런데 이렇게 그것도 들고 안 팔고 떨어지건 말건 들고 가는 거 봐요. 마이너스나 써? 아이카 집건 신경 써. 저게 올라가주면 포트에 3분의 2만 대박 내주면 나머지는 끝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파레토의 법칙이잖아요. 어쩌면 3분의 1만 수익나도 2대 8이니까 20%만 대박을 내주면 나머지 80%는 그저 그런 수익만 해도 여러분은 돈을 벌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공부는 안 돼 있으니까 내 포트가 다 수익내려고만 애쓰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못 들고 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들고 가서 올라가는 종목은 또 조금만 올라가면 잘라버리죠. 이경났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또 저 정도러면 여러분은 못 참습니다. 빨리 자르세요. 그죠? 저 정도러면 여러분은 못 참아요. 빨리 잘라야지. 빨리 이경난 거 잘라야죠. 하니 이경나서 이렇게 잘랐나요? 여러분한테 제가 주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언제나 저는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거고요. 커피값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나. 포트에 장기 투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건 뭡니까? 거치식과 정리식을 제가 수많은 종목으로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를 못 사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DB 손해보험이 3년 거치가 34%입니다. 삼성전자는 87%입니다. 하이닉스는 61%입니다. 3년 정립을 해봤더니 손해보험이 11%입니다. 여기는 50% 여기는 84%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었어요?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갔고 얘는 꾸준히 올라갔고 오히려 정립이 더 좋았죠. 5년 거치를 해봤더니 DB 손해보험이 52% 삼성전자가 76% 하이닉스가 214%입니다. 정립을 해봤더니 5년 22% 64% 96%입니다. 삼양식품을 샀으면 대박이었습니다. 3년 거치 349%인데 그러면 이 자료가 다 있나? 우리 의료원이 만들어진 자료가 일일이 금액을 입금시켜서 써가지고 다 이걸 실험해 본 겁니다. 여러분 잘 사죠? 삼성전자 엄청 좋아서 또 대한낮품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대한낮품 대원지약을 그냥 사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정립식으로 가라 부자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맞을 게 뭐예요? 수액이잖아요. 수액 안 맞고 병원에 가서 입원할 수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수액부터 넣고 꽂아놓고 여기다가 항암제 무슨 소화제 그다음에 혈암 다 갖다 또 찔러서 그냥 한 저기에다가 막 3개 4개씩 찔러버리잖아요. 돈 버는 회사는 어디예요? 당연히 대한낮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모아서 가면 되잖아요. 돈이 난 작습니다. 그냥 정립식으로 꾸준히 꾸준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 좀 더 살까? 가만히 있어봐. 잘 가고 있네. 안 사. 또 떨어졌네. 그럼 더 사지. 여러분 이게 뭐하가봐요. 이게 정립이 돼버리죠. 10년 거치렸더니 1800% 기도 안 차. 천만 원만 했으면 지금 1800% 하면 1억 8천 원을 벌은 거잖아. 미쳤구나. 와 거기다가 보너스가 뭐가요? 배당주잖아요. 아니 천만 원만 정립했어도 1억 8천 원이 됐는데 뭐 어떻게 더요? 더 잘해. 한국전력 돈 벌었다고요? 한국전력 한번 사봐봐요. 저렇게 6억 4천만 주가 돼버리면 다 굶는 주가 되니까 너나 나나 다 들고 있잖아요. 주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돈 하나 넣어보고 10년 동안 해봐야 돈도 못 벌었어요. 정립을 하든 거치렸든 그러니까 한국전력 사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또 농심 팔아다 노사라? 제가 사명식품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명식품상 돈이 막 커졌어요. 농심 사서 10년 가봤자 꽝이야. 85%예요. 1년에 8.5% 준 거예요. 5년 들고 있으면 27%예요. 사명식품은 얼마야? 10년 거쳐요. 533%예요. 이게 다 그러면 쉬울까요? 장기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읽었다면 템플턴이 왜 저렇게 주장할까? 그런데 못 들고 가요. 대부분이요. 아 전문가님 조정 들어왔는데 조정 조정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그냥 들고 가시죠. 그럴 수도 있지 뭐. 잘라요. 그런데 오늘 또 나가네. 신고가 또 나가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전기차 수혜죠. 시장 떨어지는 거 나간 무슨 상관이냐. 안 버리죠. 일진 모티리얼. 아 진짜 어제 진짜 멋있게 나가더라. 오늘 또 나갔네. 전문가님 여기서 추천해서 떨어졌어요. 전문가님 죽겠습니다. 어떡해요. 대박언니는 여긴 무서워서 사지도 못해. 여기서 추천 나가니까. 그렇죠. 여기서 사야 되는데 아이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 내가 못 사. 무서워서. 절대로 안 돼. 그렇죠. 사라고 그러면 아이 너무 올라가게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져요. 전문가님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죽겠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다 팔아야 될까요? 아이 들고 가. 좋은 일 벌어질 거야. 우동훈님도 어서 오세요. 좋은 일 벌어질 거야. 지금 그럼 추가 매수할까요? 아 추가 매수야. 아 근데 지금 비중이 많아서 손이 안 나갔어요. 쭉 올라서 신고 가려니까. 아 그냥 하라고 그럴 때 할걸. 우리 유련이 실제로 이랬습니다. 세레나 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들고 가래도 그냥 참지 못하고 흔들려가지고 조금만 저거 하면 그냥 아이고 전문가님 나 큰일 났어. 어제는 또 로봇스타 참 재밌죠. 로봇스타를 또 추가 매수했죠. 더 사라. 왜? 그는 왜 살았을까? 여기다 대고 추천을 왜 나갔을까? 그렇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정부 정책이잖아요. 최저임금 올려. 또 하나 뭐죠? 노동시간 줄여. 그러면 공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로자 잘라야 되잖아요. 근로자 자르고 뭐 만들어야 돼요? 공장 자동화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공장 자동화 수위에 있는 종목이 누구예요? 야 그러면 우린 사자. 잘 걸렸다. 우리 강력하게 매수해라. 자 템플톤은 사라. 두날 매수로 계속 사갖고 가라. 점점 가면 갈수록 얘는 좋아질지 모레도 근로자는 힘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주면서 사라 그런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정신 정신 못 차리네. 그렇죠. 자 지금 그 떨어지는 장애도 봐봐요. 뭐 어떻게 더전 비전 신고 까네. 그렇죠. 어떻게 됐냐. 진짜 더전 비전 한번 보자. 무료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다 어디 가서 잘리죠. 이경 났습니다. 댕강. 그렇죠. 이경 났습니다. 댕강. 그런데 유료원은 우리 유료원은 들고 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다 죽는다고 해서 다 팔아버리고 없어요. 떨어지고 33% 빠졌는데 어떻게 들고 가요. 그렇죠. 아이 전문가님 샀는데 33% 빠졌습니다. 나 못 들고 갑니다. 자르라고 할 때 템플턴의 식구는 이야 기회 왔다. 또 나간다. 매수. 또 나간다. 매수. 이게 뭡니까. 전문가님 무서워요. 왜요. 아니 이렇게 떨어질 때도 무섭게 해서 나를 돈을 다 뺏어가더니 하루에 그냥 22% 올라가니까 겁나네요. 우리 유료원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뭐 그냥 올라가고 떨어지고 시장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좋은 종목 담았으면 가면 되는데 그렇죠. 다 이건 뭐죠. 도저히 삼양식 사막 콘덴서 미쳤구만. 그렇죠. 커피값 투자.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뿡뿡이 하고 170%요. 안 팔았네. 대단합니다. 그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잖아요. 아우. 어쩌서 그래. 삼양 사막 콘덴서하고 삼양 사마전기는 아긴 사마전기는 오늘 많이 떨어뜨린다. 자. 중요한 건 뭐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주식은 원래 조정하고 가는 거지. 세상에 그냥만 계속 가면 어떤 사람이 못 들고 가. 개인들 다 혼내가지고 쭉 빠뜨린 다음에 또 사서 또 끌어올리고 그게 원래 주식이 하는 그렇죠. 공매도 치고 여러분이 신용만 들어와봐라 내가. 그렇죠. 템플턴이 전문가니까 그냥 공매도 쳐가서 확 떨어뜨려서 여러분을 그냥 아프게 만들면 또 사서 그렇죠. 또 들고 간다. 여러분이 이렇게 10만원씩만 10만원 가만히 써. 커피값을 여러분이 얼마죠. 스타벅스에 가서 5천원씩만 더전이 157%예요. 아이고 참. 자. 그러면 커피값 5천원씩만 계산하고 일주일만 하면 일주일에 5일 근무하니까 그러면 5천원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죠. 5, 3, 15 30일로 해야 되는구나. 30일로 하면 15만원이 되네요. 15만원씩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연수익률 5%를 생각하고 들고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30년이 됐더니 1억 2,500이 되어버렸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여기다 사라고 그랬죠. 대원 뭐 대한약품 우리 유로인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10만원씩 그렇죠. 10만원씩 매년 정립해서 가보세요. 추세가 우상이라서 여러분이 정립해서 가면 여러분 부자돼요. 그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다가 찔뻑 떨어졌는데 더 사. 가다가 찔뻑 떨어졌는데 10만원 또 사지. 가다가 또 떨어져서 10만원 또 사. 여러분 이렇게 30만원씩만 해보시면 대박이잖아요. 우리 이 자료가 그죠. 우리 이 자료가 자료가 여기 오신 세레나데님 만드신 건데요. 고생고생했어서 너무 감사하죠.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이 이걸 엑셀로다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묻어놓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왜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종목은 원래 그렇게 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게 뭐요. 참 어판과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스니 이제 많이 배운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판과 영원한 테마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매도 없이 보혈하고 강력 주장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고민한 자리는 이 자리였습니다. 우리 의료원들하고 리딩하면서 2017년 제가 8월 7일날 여기 런칭 방송을 하면서 사막 콘덴서가 500% 수익 났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이제 수익이 많이 났는데 문제는 뭐죠. 이게 대량거래량의 칼등까지 강도는 매매를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사막 콘덴서를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차트에서 차트 기법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다 하나 똑같은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길 다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지금 안 보입니다. 자 보이시잖아요. 대량거래 칼등강도 대량거래 어떻게 할 거예요. 우와 장뜨 양봉에다가 엄청나게 뭐예요. 대량거래 칼등강도 나왔으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안 자른 거예요. 차트 기법으로도 하면 잘라야 되잖아요. 여기서 샀으니까 6200원에 10월 13, 14 연속 추천하면서 이게 얼마야 500%가 넘게 났는데 장떼 양봉에다가 장떼 양봉에다가 칼등강도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무조건. 맞나요? 맞다 1번 아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러분 차트 기법 잘 아시니까 자 맞다 1번 아니다 2번 뒤에는 아무도 못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뒤에는 차트가 보이나요?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칼등강도 해 대량 거래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다른 분들은 안 써요. 그런데 여기서 안 잘라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차트 기법을 무시하고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말이 안 되는데요. 차트 기법 하면 칼등강도의 대량 거래잖아요. 이거 다 배웠잖아요. 고점이다. 칼등강도의 대량 거래 잘라야 된다. 템플턴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템플턴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유리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단기로는 이게 잘라야 될 자리가 맞다. 그렇죠? 왜? 자그마치 500%의 수익을 줬는데 자르고 가야 되냐. 뒤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앞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잖아요. 미래를 다 알 수 있다면 당연히 안 팔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 방에 와서 미래를 5백하고 10백할 걸 알면 제가 안 팔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트 기법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잘라야 될 자리죠. 대량 거래와 칼등강도 대량 거래와 칼등강도 수많은 책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잘랐냐고요. 템플턴이 고민을 무지하게 한 겁니다. 자 500% 수익 내고 자를 것이냐 고민하다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업이 업황이 살아있고 실적이 좋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라지 말자. 어디까지 참아보자?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참아보자. 왜? 까치밥을 그냥 줘버리고 이 기업이 아직도 전기차가 하는 업황인데다가 실적까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팔지 말고 한번 텐베거를 먹어보러 가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놓고 팔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차트기법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전문가님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어요. 난리나 치면 내려갔으니까 잘라야 되는 거 그때 잘랐어야 되는데 잘랐어야 후회하죠. 그런데 이걸 이겨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나갔지. 이걸 이겨내니까 여기까지 나가서 무려 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이 템플턴의 식구만 있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요. 그렇죠? 봐봐요.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 우리 유리원들만 사막권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들고 있잖아요. 여기도 아직도 들고 있고요. 그렇죠? 계좌가 이게 다 보내온 거잖아요. 이거 다 더전 비전 한일 네트워크 스타 이거 뭐요 다? 그냥 들고 있잖아요. 로봇 스타 팔긴 뭘 팔았어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으면 엄청난 수익이 났잖아요. 361만 원이 어떻게 2075만 원이 됐냐? 또 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템플턴은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봅니다. 자 두 번째 칼든 강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봇 스타 지난번에 지난번에 전문가님 전문가님 어떻게 로봇 스타 칼든 강도 나왔는데 매도짜리인가 비중물 많은 분은 일부만 차익실현하고 나머지는 차트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한번 강력보해보자.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일부를 반납하는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전고점까지 한번 수익을 반납하고 LG전자가 피인수는 더 좋은 호재라고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이해가 안되더라. 그렇다면 또 산다. 최근 추미한 이유가 뭐죠? 줄어드는 일자리 임금 인상에 대한 공장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일원들한테 사라. 사보자. 여기서 매수 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장기를 들고 갈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배운 대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샀냐면 2015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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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달에 이센두리하고 알파고하고 세기의 대결을 하면서 아침부터 그냥 급등 나갔다가 고꾸러졌습니다. 따라가지 말자. 떨어지면 매수해 본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매수로 갑니다. 수익이 얼마죠? 249% 249% 249% 249% 249% 우리 여기 와 계신 분도 아유 전문가님 징그러워요. 또 추천하고 또 추천하고 아유 전문가님 왜 이렇게 많이 추천하는 거야. 또 사고 또 사고 아유 비중이 30% 제일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떡해 이거 고민이 진짜 엄청 됩니다. 그렇죠? 고민이 엄청 됩니다. 뭘 고민해요. 들고 가면 되지.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칼든강도와 대량거래는 매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안 팔고 있다가 또 사냐.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경났다고 잘라버려요. 큰 수익을 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텐백오는 텐백오 먹어 본 사람이 텐백오 먹는 방법으로 아는 거지. 텐백오를 못 먹어 본 사람이 어떻게 텐백오 먹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든 거예요. 실제 텐백오는 어쩌고 아유 전문가님 저 소원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이분이 저한테 전문가님 소원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제 방에 오자마자 첫 마디가 아 나 지금 주식 투자해갖고요. 맨날 단타하다가 억대를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0% 수익 나는 거 한 번만 만들어봤으면 내 소원이 없겠습니다. 100%가 무위 어려워요. 좋은 주식 그냥 들고 가면 100% 나는데 아니요. 그러더니 이게 원희 가입해서 들고 가다가 270% 나니까 이제 100%가 아니라 200% 나가지고 별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게 지금 얼마가 됐어요. 656%가 되어버렸으니 말이 됩니까 이거? 100%라는 게 원이었었는데 650%가 끄덕도 안 하고 붙들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올라갔어. 2100만원 됐겠네. 참 무섭죠. 자 그러면 또 갑니다. 로봇스타 또 하나 볼까요? 이게 뭐예요? 일진 모티리얼이죠. 여기다 대고 실적 부진을 벗어나서 전기차 수지로 장기르고 간다. 실적 부진했습니다. 연속 3분기 동안 실적 개선되는 걸 보고 종목이 좋다. 이거 간다. 매수 추가 매수 계속 추가 매수했습니다. 여기서도 두 번이나 매수했습니다. 전문가님 떨어져요. 떨어져. 전문가 방에서 지금 내가 6개월 지났는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떡하지 저걸 돈이 많이 손해봤어요. 버릴까요? 손절할까요? 뭘 손절해요? 좋은 종목 샀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문가님 참기가 너무 힘들지. 당연히 힘들죠. 그러더니 여기 딱 오니까 떨어졌습니다. 이제 뭔가 반등을 보였잖아요. 그죠? 60일도 올라타고 어 전문가님 추가 매수 해볼까요?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비중이 많거든요. 몰래 많이 담았네? 제가 그랬더니 몰래 많이 담았네? 그랬더니 예 솔직히 좀 담았습니다. 그럼 가만히 듣고 가요. 추가 매수 해도 괜찮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오늘 어떻게 됐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진 뭐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저라떼나?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가 아니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들은 왜 미쳤느냐고 시장이 안 좋다는데 얘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그냥 아유 전문가님 너무 비싸잖아 아유 전문가님 너무 비싸잖아 여기서 어떻게 사요 내가 너무 비싸서 내가 못 사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사면 몰라도 전문가님 바닥에 있는 종목 이제 가는 종목 주면 안 되나요? 이제 가는 종목 주면 안 되나요? 그렇고 여기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안 되나요? 그래서 여기 바닥만 찾죠 그런데 실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바닥을 줘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서 무서워서 못 사고 바닥에 있는 종목 추천해주면 안 가니까 징글징글해서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 간다 그러신 분은 3번 아닌데요 그런 분은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안 가는 놈은 안 간다고 바닥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안 가니까 잘라버려 그죠? 그러니까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요 가는 놈은 또 무서워서 절대로 못 사 그죠? 무서우니까 못 사잖아요 아 이 종목관이 100몇 프로 올린 200% 올린 걸 어떻게 삽니까? 진짠가요?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자 긴 안목을 알려면 일봉이 아닌 주봉이나 월봉을 봅니다 저는 월봉 잘 안 봅니다 주봉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긴 안목을 알려면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을 보는 것은 주식 차트를 매일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은 주식 담았으면 뉴스나 검색해보고 그죠? 이게 기업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다면 그 분석해놓고 꾸준히 쳐다보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관리? 뉴스가 악재가 나왔나 그죠?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나 그런 것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다른 게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이미 투자해서 장기로 돈이 일하게 하게 하려고 주식을 투자해놨는데 그걸 못 참아서 짤르느라 아우성 친 거지 사실은 일하라고 내버려 뒀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그냥 그걸 여러분이 적금 보놓고 어제 오늘 이자 빨리빨리 매일매일 안 준다고 그 적금을 해약할까요? 역시 기다려서 이자가 많이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주식을 사서 기다려서 배당도 주고 그다음에 수익도 주고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뭐 기다리잖아요 오늘 급등 나가야 돼요 빨리 잘라먹어야지 내가 그걸 언제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아 내 주식이 지금 30% 빠졌는데 그걸 기다려요 아 좋은 주식이면 왜 못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이 저축을 해놨잖아요 어이다가 좋은 주식에다가 저축을 그냥 해약시켜버릴까요? 영원히 돈을 못 받는 거지 생전 이자도 못 받아보는 거지 배당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전문가님 그렇게 어떻게 들고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 650 야 꿈의 수익률이야? 1000%가 넘었는데 꿈의 수익률이야? 저 사람은 이제 뭐죠? 10,100원을 먹어봤기 때문에 1000%를 넘게 먹어봤기 때문에 주식이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를 이제 알았잖아요 예? 1059% 아까 봤죠? 기자 8,500원에 이 사람이 8,500원이 왜 대감네요? 8,582원 70주들에서 30주를 잘랐대요 너무 적은 돈이잖아요 60,000원 갖고 60,000원 갖고 530,000원이니까 60,000원뿐이 더 투자한 거예요 60,000원 갖고 지금은 10,000원이 넘었으니까 이 1000%가 1059%인가 났더라고 그런데 이게 60,000원 갖고 세상에 그것도 아쉬워서 떨어지니까 30% 빠지니까 30주를 잘랐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원래 단가는 6,200원이었는데 또 산 거예요 당연히 들고 가셔야죠 좋은 종목이면 비중만 지키고 비중이 너무 많이 들고 가면 못 들고 가잖아요 어떤 것이 어떻게 나갈지 우리가 알아요 그죠? 실적이 그래서 지금 얘기해드리는 대로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지 그걸 봐가면서 여러분이 관리를 하는 거죠 충분히 떨어져서 다시 가려고 그럴 때 더 비중을 늘리고 떨어질 때는 절대로 비중을 늘리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걸 보고 비중을 늘려야지 그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와서 한 달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대로 못 배우고 나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제 방에서 왜 1년 이상을 1년 이상 2년을 이렇게 들고 갔을까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주식 차트를 매일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의 머리가 돌처럼 굳어져서 그죠? 내 떨어지는 종목이 열받으니까 어떻게 그 놈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런 말이 있죠 주식은 100일 조정에 아니 100일 조정에 3일 상승이라는 말이 있죠 아, 100일 동안 빠지더니 3일 만에 다 올려버려 개인 투자가 주식 차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을 그래서 역설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역발상이다 여러분이 그러면 둘째로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매매 시기를 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봉 차트를 보면 멀리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봉 차트를 보면서 최소한 2, 3년의 기간을 두고 큰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주가 움직임이 경기순환 주기와 유동성의 영을 받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에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아니 미국 시장이 어떻게 환율이 어떻게 되고 무역전쟁이 어떻게 되고 아니 그것보다 더 나쁜 시절이 얼마나 많았는데 수십 년을 들고 온 사람은 왜 부자로 남아있냐고 동국제약 28명이 뭐 했어요? 동국제약 임원이 한 사람 가족이 친척이 임원이다 보니까 너도 사고 나도 사고 28명이 사가지고 전부 40년 만에 부자가 되어버렸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연세대 기수가 유한양이 하나만 사서 43년을 들고 와서 부자가 되어있고 우리 유리온 자기 삼촌은 1600만 원을 갖고 들고 있어서 셀트리온을 주식으로 줬다고 해서 애의 주식도 모르니까 그냥 묻어두고 냅둬둬다 그랬더니 8년 만에 얼마? 4억이 되어버렸잖아요 팔구사서에서 4억 벌었나요? 1600만 원이 4억이 돼요 360만 원이 얼마요? 2000만 원이 넘었어요 불과 이제 3년이 되는데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들고 가보라고 하면 그죠 아유 잘라버려 떨어졌냐 충분히 자 사막 콘덴서를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6200원 사서 올라가서 떨어져서 갈라고 그랬어요 추가 매수 또 가서 아유 100만 원뿐이 못 담았어요 너무 비중이 작아요 더 사야 됩니다 또 100만 원 또 추가 매수 그 100만 원 또 올라가서 전문가님 추가 매수 할까요? 사봐 이렇게 해서 361만 원이 300 얼마? 361만 원뿐이 안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000만 원이 넘게 보냐고 로봇스다 아직도 들고 있고 아니 더전 비전 저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아우성 치는데도 아직도 들고 해서 얼마? 아까 200몇 프로요? 175%? 이게 뭐예요? 일봉의 시각을 보다 보면 자꾸 여러분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보면 여러분이 아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더전 비전 야 신나게 하네 진짜 안 팔아 뭐 무서워 차트 기법이 100%일 것 같으면 자 아까 봤듯이 차트 기법이 100%예요? 100%였으면 아까 사막 콘덴서에 칼등강도에 잘랐었고 로봇스타 갈등강도에 무조건 잘랐어야 돼요 그런데 들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오늘도 또 올라가면서 들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고 차트 기법이 다 맞아요? 물론 차트 기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만 보지 말고 기업 분석을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해가면서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면 여러분은 조금은 때에 따라서는 차트를 무시하고 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이거 교체 매이면서 다른 데 가서 엄청나게 돈 벌어요 잘못 들어가서 또 부실 좀 먹어서 깡통 내버리고 자 평소에 주업에 충실하고 저는 절대로 여러분 전업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직장 다닌 사람은 열심히 직장 다녀서 월급을 더 많이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사장님이 여러분의 월급을 주면 여러분은 진짜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주식은 어떻게 해요 주식은 부업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은퇴하면 그게 주업이 돼야 되잖아요 자 주업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부업을 잘 배워서 꾸준히 꾸준히 들고 가면 가만히 있어봐요 이번 달 월급이 또 100만 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대한약품을 좀 더 살까요 이번 달이 떨어졌나 한번 보자 떨어졌으면 또 뭐 하죠 올라가면 가만히 내비두고 가서 조정하고 또 가면 가다가 찔뻑 내려왔네 한번 좀 더 살까 더 내려왔어요 전문가님 아 그래요 기다렸다가 또 더 사요 정립식으로 여러분 쭉 갔으면 이게 지금 2011년부터 정립식으로 왔으면 돈이 얼마야 군의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돈이 얼마야 매매만 열심히 한다고 다 돈 번아요 비밀 천기노소를 한번 해버릴까 천기노소를 이렇게 들고 가는 비결이 뭘까 유료원만 알고 있는 비법인데 유료원만 알고 있는 비법이죠 자 한번 보시죠 주봉으로 가는 게 왜 이게 뭐죠 대주전자 재료 우리 어제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제가 이제 500 530 뭐 559% 그렇게 났습니다 참 주봉을 보니까 참 멋지게 나가고 있죠 아니 뭐 이격 나서 뭐 이격 나서 잘라요 일봉에 대한 조정이 두려울 때는 주봉을 보고 보유하라 주봉을 보면 추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보인다 이격이란 말이 우스운 정보다 그죠 우스운 정도잖아요 주가는 제갈길을 가면서 530% 넘게 상승 중이에요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와 정말 무섭다 여기서부터 매수해 갔는데요 우리 유료원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 여기서 임원들이 산다고 추천나갔더니 대본에 뭐라 그래 전문가님 전문가님 무료방송하는데 아 여기 올라가서 떨어지지 손실났어요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들고 가시죠 좋은 종목을 아 정말 이렇게 올라온 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는 이제 사가지고 이만큼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났으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손절이요 좋은 종목을 제 말 듣고 이 사람은 지금 제 밖에 졸업하고 나갔지만 손절 안 하고 들고 있었으면 지금 이게 얼마요 정말 죽겠네 저거 거기서 손절할 뻔했는데 여기서 샀으니까 얼마요 수익이 짭짤하다 시장이 폭락하고 나는 아는 바 없어 276%입니다 나는 시장이 폭락하거나 아는 바 없어요 갈 길을 가요 지가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찔뻑찔뻑 찔뻑찔뻑 하면서 왜 가요 대법원님은 여기서는 사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절대로 못 사죠 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월위까지 갔어 벌써 530%가 넘었어 대단하죠 그런데 자랑도 안 해 그죠 수익률 뽑는 여기다 올리고 자랑도 안 해 가만히 있잖아요 또 나갔지요 보스코 오늘 나갔나요 또 나갔네 전문가님 군의 아빠님 잘 들고 가죠 우리 또 나가서 사자 저거 좋은 일 벌어진다 사보지 전문가님 200%가 넘게 나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요 나 이거 못 사 그죠 대법원님 이거 사라고 그러면 안 사 저 바닥 종목 없어요 바닥 종목 주세요 못 사죠 이걸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사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업의 가치가 더 커져야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여러분을 사서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전문가님 이경 났으니까 잘라야지 이경 났으니까 잘르고 그죠 아 이렇게 저 정도로 어때요 저 정도로 어때요 또 나가면 또 사면 되지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내려오기만 해봐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사지 그냥 저거 얼마나 좋아 저로의 찬스다 저로의 찬스입니까 예 저로의 찬스입니다 좋은 종목이 가다가 떨어지면 저로의 찬스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밑에 있는 종목만 사야 되는데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러면 또 나가잖아요 저 사람들이 미쳤나 봐 저거 어떻게 저기서 사지 자 아까도 봤잖아요 일진 모티를 이거 왜 사요 이걸 무섭게 아니 이렇게 올라간 놈의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게 또 나와서 또 사라고 그러죠 또 사 이 신고가 어우 역사적 고점 조금 있으면 또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걸 살 수 있다 1봉 엄청나게 두렵죠 또 볼까요 하이닉스 보죠 1봉보다 1봉보다 주봉을 보면 지금 100% 지금 100% 낳으면 수익 낳은데도 아직도 들고 있죠 안 자르고 6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아직도 들고 있어 300만 원 샀나요? 100% 수익 낳아서 그냥 왜 100% 수익뿐이 안 낳았을까요 218%까지 낳았는데 왜요 추가 매수를 했죠 이런 뜻으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그죠 아무 일도 없잖아요 1봉 보고 주봉을 보면 추세선을 따라 그냥 가잖아요 추세선을 따라가는데 뭐 안 팔면 되죠 큰 수익은 추세를 다 먹는 방법이 수익을 큰 것이고 그만큼 고통을 참는 인내가 반드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이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못 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봤나요 또 흔들리면 1봉 보니까 전문가님 잘라 아 대번에 우리 유리원도 왔는데 전문가님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뭐를요 하이닉스를요 제가 3만 원에 샀거든요 우리도 3만 원에 샀는데 우리가 6월에 집중 6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갔으니까 이때가 6월 달이니까 여기죠 6월 14일부터 집중적으로 나갔는데 전문가님 내가 차트가 너무 탁 내려와서 기가 막히게 3만 원에 샀는데요 3만 원에 샀어요 어 그럼 우리하고 똑같이 샀는데 그랬더니 그런데 문제는 이걸 들고 가는 이걸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와서 딱 여기 딱 5만 원 가니까요 5만 원 5만 원 딱 가니까 더 이상 안 갈 것 같아요 조정 딱 들어오니까 5만 원에 댕강 잘랐어요 5만 원이 어디 여기서 댕강 잘랐습니다 왜 자꾸 떨어지니까 댕강 잘랐습니다 전문가님 아 그랬는데요 잘랐는데 잠시 2, 3개월 참았더니 아 6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또 가서 샀죠 아니 조정하면 사야지 왜 자르고 가서 비싸게 가서 사요 비싸게 산 게 다행이지 못 샀으면 이걸 먹었냐 못 먹죠 그죠 못 먹잖아요 아 이 사람 우리 100% 아직도 수익 나은 사람 뭐요 떨어졌어 아 더 사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까요 사 그죠 사 전문가님 여기서 쌍바닥 나왔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올라가는 쌍바닥 무조건 사야지 추가 매수 해보세요 네 조정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218% 났죠 여기까지 얼마예요 218% 근데 아직도 안 팔고 있잖아요 추가 매수에서 100% 수익 내놓고 600만 원 벌기도 가만히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 같은 소리만 한대요 거짓말 같은 소린가 계좌에서 보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여기 딱 나오는데요 614만 원 벌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주식이 아 주식이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다 좋은 주식에 동업하면 역시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 어휴 벌써 10시가 또 넘었네 잠깐 그러면 쉬었다 갈까요 요거를 하기 전에 긴 보압은 폭등 아니면 폭락의 전조다 실제일까요